똑같은 모양의 쿠키를 찍어내기 위해 쿠키 모양 툴을 사용합니다.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모양의 쿠키들이 만들어지겠죠. 그래서 이 표현은 마치 쿠키 모양 툴로 찍어낸 듯 똑같은 즉 특색 또는 특징 없는 획일화된 그 나물의 그 밥과 같은 의미입니다. 성장의 쿠키들이 만들어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는 매일매일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